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민호입니다. 이렇게 SMDC의 모델로 함께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.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만의 공간, 집을 갖는 일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저 또한 아무리 좋은 장소에 머물러도 어느 순간 집에 가고 싶어지거든요. 나의 집만이 줄 수 있는 회복의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중요한 공간을 결정하는 과정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. 만나는 그날까지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말 꼭 가요.